대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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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싱어송라이터 샌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안녕하세요 제가 이제..강..여기 뭐라고 하죠? 강우동이라고 하나요? 강..강원도..강원도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아..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잘해보고 있습니다 첫 곡은 흠님씨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1 2 2 1 2 3 2 3 3 3 3 3 생김 생김 오뎅지 내가 내게 먼저 말이라고 했잖아 Oh..Oh..Oh..Oh..Oh..You will..I can't understand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말이라고 했잖아 Oh..Being on top I told you once, told you twice, told you everyday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넌 Will you stay with me? 이래저래 생각만 하지까나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넌 눈치 넌 눈치 넌 눈치 너 눈치 내가 어기 없는거지 너 눈치 넌 눈치 너 눈치 저와 말은 내가 바보하고 믿는 너도 바보 다 복잡해 내가 이쁘다고 몇 번을 더 말할까 I can't understand 너 때문에 지쳐가는 나 왜 짜증내 복지지마 I'm trying 적당히 해 I told you once, I told you twice I told you everyday 우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Will you stay with me 이래저래 생각만은 지금 난 지치지도 않냐 너 눈치 너 눈치 내가 어이없는 건지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저 방 안은 내가 바보 안고 이면 너도 바보 다 복잡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관련된 티들 다겐 냈지 말던지 누구보다 소중해 누구보다 나를 속상하게 해 왜 그러지 됐잖아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내가 어이없는 건지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너 눈치 저 방 안은 내가 바보 아이고 너도 바보 다 복잡해 수정 감사합니다 잘 지켰어요! 오빠! 아주 오빠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텐데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시애틀 워싱턴에서 이제 오고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외로웠었고 근데 제가 그런 감정들 통해서 마마덩어린이라는 곡을 쓰게 됐는데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쓰게 됐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